전기 탄소중립에 더 많이 기여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 외에도 다른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술 투자와 그리고 이런 기술들을 많이 보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도 해양수산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운, 수산어촌, 해양에너지, 블루카본, 항만 등 5개 주요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해양에너지 개발을 통해서 2050년까지 230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분야 전체 탄소 배출 절감 목표인 324만 톤의 약 70%를 해양에너지 보급을 통해서 줄이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나라의 조류, 조력, 파력 해양에너지의 기술 개발과 보급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해양에너지 가운데 조류 발전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조류는 어떻게 발생하는 것일까요? 조류는 조석현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바닥물의 흐름입니다 조석현상은 지구의 원운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원심력과 지구와 달 그리고 태양 등 천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인력에 의해서 해수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현상입니다 이 가운데 원심력은 모든 지점에서 크기와 방향이 일정하지만 인력은 달과 태양의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구와 달, 태양이 나란히 있을 때 인력이 가장 크고 달과 지구, 태양이 수직을 이룰 때 인력이 가장 작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바닷물의 높이 변화 등 조석현상은 음력 달력을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조석현상에 의해서 바닷물의 높이가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주변에 있는 바닷물이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요 즉 흐름이 생기는 것이죠 이때 섬이 많고 수로가 좁은 해역에서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이 자료는 우리나라 진도 부근의 바닷물 높이와 흐름의 속도를 계산한 결과인데요 울돌목을 비롯하여 여러 좁은 수로에서 물살이 빠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의 나라에서 이런 빠른 흐름이 있는 곳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는 바닷물의 빠른 흐름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려고 하는 그런 조류발전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풍력발전과 마찬가지로 터빈, 발전기, 전력변환장치 등의 발전설비와 이러한 발전설비를 지지하기 위한 지지구조물로 구성되어 있고요 조류에너지로부터 생산할 수 있는 전력은 효율, 밀도, 그리고 단면적이 비례하고 유속의 세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유속이 조금이라도 큰 곳이 조류발전에 매우 유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닷물의 밀도가 공기의 밀도보다 800배 이상 크기 때문에 발전기의 크기가 같은 용량이라고 할 때 조류발전기가 작습니다 핫클립 재밌게 보셨나요? 대한민국 과학전문 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여기를 누르시고요 구독도 부탁드려요 ㅣ 한글자막 by 한효정